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선에서 승리해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. 그 밖에도 현역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았고 지역구 초선 의원 3명이 처음으로 탈락했습니다. 여당 공천 상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구 출마를 고수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. 울산 남구을 경선에서 박맹우 전 울산 대구 수성갑 경선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승리해 6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경기 분당 의뢰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의 거대 양당 대진을 확정했습니다. 무난히 공천장을 받은 중진들과 달리 현역 초선 4명은 탈락했습니다. 대구 달서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의원을, 부산 연재에서는 김희정 전 의원이 이주환 의원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부산 수영에서는 30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전봉민 의원을, 서울 양천갑에서는 40대 구자룡 비대위원이 비례 조수진 의원을 꺾고 공천받았습니다. 조수진 의원을 받았습니다.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받아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리턴 매치가 확정됐습니다. 경북에서는 김천 송원석, 경주 김석기, 상주 문경 임의자, 포항부 김정재, 구미갑 구자근 등 현역 의원 5명이 본선 티켓을 땄습니다. 포항 남구 울릉군만, 김병욱, 이상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. 대통령실 출신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과 김성룡 전 행정관은 경선에서 패했습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김기태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까연은 김군米에서 overc한 문 seizures 이 산책이 해주시는 분 acknowledging 전 readingそれは 조회abel 1 spirit 을